동해안 수온이 올라가면서 오징어 어획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주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양은 총 208톤으로 전주 82톤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. 올 들어 잡힌 오징어양도 지난해 같은 기간 1,399톤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,928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도 환동해본부는 이 같은 어획양 증가가 예년보다 따뜻한 수온이 형성되면서 산란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오징어가 살기 좋은 수온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.